대구 엑스코가 전국 전시 컨벤션 센터 가운데 처음으로 메타버스 전시 컨벤션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엑스코는 전시 컨벤션 전문 기업인 메시 인터내셔널과 가상 전시장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가상 공간 구현을 위한 관련 인프라를 공유해 메타버스 전시장과 회의실, 광고 시설물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. 엑스코는 내년까지 메타버스 구현을 완료하고 내년 8월 개최 예정인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메타버스 전시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.